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완전 거지같은 유부남 오뎅에 미쳐가지고 정신줄을 살짝 놔버린 그래서 뭔가 티미하고 혼미한 그런 쓴이 한번 모시고 왔습니다. 얘는 진짜 진짜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봅시다. 제목. 일단 저는 20대 중반이구요. 이 사람은 9살 더 많아요.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죠. 정확히는 애들도 있는 유부남.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러하듯 저희도요. 처음엔 그냥 평범하게 만났는데요. 그랬는데 이제는 제 목숨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잠깐이라도 안보면 미쳐버릴 정도로 좋아해요. 그리고 처음엔 유부남인줄 전혀 몰랐구요. 사귀고 나서 알게 된건데... 네 저도 알아요. 저를 속인걸 떠나서 그걸 다 알고 난 후에도 계속 이렇게 만나고 있는거... 이거 절대 로맨스 아니고 불륜이라는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좋은걸 뭐 어쩌라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랬는데요. 이 남자가 요즘들어 자꾸 헤어지자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땐 그럴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붙잡았고 그렇게 한 3번정도 막 왔다갔다 하는걸 겨우 붙들어 놓고는 있는데요. 이럴때마다 자꾸 싸우게 되니까 너무 힘듭니다. 특히 며칠전에는 술을 마시다가 또 이 일로 싸우게 됐는데요. 당시 제가 잠시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이 사람이 먼저 계산하고 나가버렸네요. 그래서 깜짝 놀라 바로 쫓아갔고 또 붙잡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럽니다. 이제 미안해서 못 보겠대요.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미안하냐. 그렇게 미안하면 얼른 이혼을 하고 오면 되는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다른 말없이 그냥 계속 미안하다. 면을! 이 소리만 반복을 해요. 그리고요. 오빠는요. 지금 이혼 준비중에 있고 아내 사고는 이미 예전부터 그래요. 그냥 남처럼 각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끝나겠구나 했는데 아니네요. 바로 오늘 그게 아니라는걸 다 알게 됐습니다. 바로 눈물부터 나오더라구요. 지금까지 나는 떳떳하지 못한 사랑을 했고 그래서 내가 한 가정을 깨는 그런 죄책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더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네요. 이혼을 하고 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 때문에 이 가정이 박살나는구나 해가지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거죠. 그래서 더 비참하다. 그런겁니다. 차라리 내가 가정을 깨는거면 덜 비참하다 이거겠죠. 그래서 그냥 마음을 잡아야지 하는데 그게 안됩니다.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도대체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왜 죄다 유부남인걸까요? 아니 왜 유부남만 꼬이는걸까요? 저는요. 그동안 늘 일방적인 연애만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별로 없는데 상대방 혼자서 저를 엄청나게 좋아했다거나 또 반대로 상대방은 나에게 별로 마음이 없는데 저 혼자만 애 태우고 좋아했다거나 근데요. 지금은 아니거든요. 서로가 좋아합니다. 서로가. 아 물론 제가 조금 더 좋아하는건 사실이지만 여하튼 이렇게 서로가 좋아하기 때문에 절대 헤어질 수가 없어요. 유부남이고 뭐고 그냥 모든게 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빠 자식들도 제가 다 키워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빠 아내분에겐 정말 미안하지만 이혼을 할 수가 없다면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둘이 계속 같이 있어봤자 행복할 일은 없을거고 또 오빠도 분명 저를 훨씬 더 사랑하니까요. 세상 누가 봐도 제 남자인게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정말정말 미안하지만 그 여자가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이런 미친 지금 누구더러 내 남자 이지랄? 어? 그리고 뭐? 이혼을 안 할거면 죽으라고? 모두를 위해서? 야 뭐 이런 그지같은 사이코패스가 다 있냐? 야! 그냥 니가 죽으면 돼 니가 그러면 모두가 좋아진다고 내 댓글 저도 그 부분에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참을 웃었어요. 미친거 아니야? 왕이 어서 죽길 기다리는 왕비도 아니고 이건 뭐 정실부인이 죽기를 바라는 후궁 또 아니지 그냥 그지같은 첩이지 첩 히잉! 이 망하려나 왕이 죽기를 바라는 왕비 이게 아마 옛날 그 한비자에 나오는 말일겁니다. 세상 모든 왕비는 왕이 죽길 바란다고 2번 누구든 유부남들이 즐겨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말이죠 진짜로 너한테 미안해서 그러는게 아니고 넌 이제 뺑파로 써도 매력이 없어졌다 이 소리야 근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 서로 사랑해요 이 지랄? 야! 니 몸뚱아리 이제 질려가지고 버리겠다는데 이건 뭐 눈치도 없어가지고 그걸 붙들고 앉았네 그동안 즐길 만큼 즐겼고 이제 슬슬 떠나가겠다 이건데 눈치도 없는 년이 붙잡고 안아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짜증이 나는거지 모르긴 해도 지금 그 남자 속이 시커멓게 탔을거야 추가 사람 마음이라는게 원래 그래요 저라고 해서 뭐 그동안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줄 아세요? 자꾸 오빠 와이프 분 생각이 났구요 그런만큼 이건 정말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오빠를 만나면서도 또 몰래 제 또래 남자를 따로 만나곤 했었어 그랬다구요 그러니까 이건요 제 나름 이 사람을 잊기 위해 만났던건데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역효과만 났어요 처음부터 수준이 높은 남자를 만나서 그런건지 그 아래에 있는 남자들은 다 시시하게 느껴졌고 또 너무 비교가 되니까 그 사람이 되려 더 애틋해졌다 이거죠 아니 근데요 바람피우는 유부남들도 그렇고 또 저처럼 유부남을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는거 아닌가요? 네? 거기다가 제가 오죽했으면 아내분이 죽기를 바랄까요 나는 찐사랑이라고 그리고요 남편의 바람 이건요 부인의 책임도 있다고 봐요 얼마나 여자로서 매력이 없고 아내 노릇을 못했으면 자식까지 있는 남편이 밖으로 돌겠냐구요 얼마나 끔찍하고 싫으면 그러겠냐고 안그래요? 남편이 힘들때 옆에서 한번이라도 보듬어주고 이해를 해줬다면 바람같은거 절대 안피우죠 근데 그렇게 안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이 나는겁니다 우리는 찐사랑이라고 댓글 1번 아니 이 망할년이 쳐돌았나 진짜 정신승리 오주는구만 야 바람은 말이야 아내랑 남편이 못해서 그런게 아니라 그냥 사타구니에 바람이 차서 그런거요 어? 그리고 너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땡파일 뿐이고 그것도 이제는 실증난 땡파 넌 끝났다 이거지 깔깔깔깔깔 2번 저기요 미친쓴이 야 진짜 어이가 없네 바람은요 배우자가 못해서 피우는게 아니구요 그냥 그지같은 발장이 나서 그런겁니다 특히 저 남자는 바지 내리는거 그게 엄청 쉬운 일인거고 너는 그냥 남이 먹다가 흘린걸 주워먹는 거지죠 거지 땅거지 꼬래 지가 잘나서 유부남꽃인줄 아는거 같은데 더러운 땅거지 참년이 진짜 웃기지도 않아 응? 아우 웃겨 3번 뭐? 수준? 아니 세상 어떤 수준 높은 남자가 지 마누라 놔두고 딴 년이랑 그지랄을 하냐 이거지 하긴 너 정도한테는 그런 놈도 수준이 높아 보이긴 하겠다 어 사람 4번 사람들이 첨년팔자 첨년팔자 이러는데 내가 보기에 너는 첨년팔자도 아니요 그냥 매번 유부남만 꼬인다는걸 보니까 이건 그냥 공중변소 팔자지 5번 유부남이 맛있어 아니 유부 유부남이 멋있어 보이는거 어 그래 그게요 네 또래보다는 안정적이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래 남자들은 차도 없고 같이 밥이라도 먹으면 더치페이 아니 최소 커피 정도는 네가 사야하니까 거기에 선물도 마찬가지 유부남에 비해서는 형편없겠죠 근데요 계속 유부남만 꼬인다 이거는요 네 탓입니다 네 탓 또래 남친이랑 지하철도 타고 떡볶이도 사먹고 이런 소소한 즐거움을 느껴야 할 나이에 참 불쌍하다 지금 너랑 같이 떡볶이 먹는 그 남자 나중에 30대 40대가 되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쓰레기 유부남보다 훨씬 더 멋있게 된다는거 그걸 왜 모르는거니 응 하긴 이러니까 첨년팔자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6번 뭐? 맨날 유부남만 들이댄다고? 이거는 네가 그정도로 만만한 수준이라서 그런 겁니다 옛날 노래 중에 그런 남자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거 꼭 들어보길 바라요 브로 그런 남자 이게요 우리같은 일반적인 보통사람이 보면은 왜 저럴까 싶지만 여러분 볼륨카페 한번 가보세요 진짜 거기 가면 보통사람이 미친사람 취급을 당한다니까요 어 이런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냥 뭐 좀 있는건가? 이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니 이 세상에 다들 미친것 같아요 감사합니다